크으으으으으으으으... 내 캐릭터가 아직 살아있다니 10년 동안 접속한 적이 없었는데 크으으... 너무 흥분되는구만 여러분들은 전설의 캐릭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1가지 2가지 에? 여기 캐릭터가 9개 있는 거 보니 여기에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내 캐릭터가 있는 거 같아 으아아아 내 캐릭터다 나의 전설의 캐릭터 까치 근데 왜 D7 이거 뭐야 20레벨 이상을 플레이하려면 계정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돈 내야 돼? 그냥 접속하게 하면 안 돼? 아이씨 안 되네 이거 아직 무료로 안 바뀜? 아이 정말 아니 십 몇 년이 된 게임이 아직 무료로 안 바뀌어 근데 왜 계정에 돈을 쓰라고 나오지? 골드로도 결제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골드로도 결제를 하는데? 골드를 준다고? 아이씨 골드를 봤습니까? 그냥 나 결제하면 돼 천만 골이 있다고? 아이 그럼 뭐 천만 골이 있는데 30만 골 쓴다고? 뭐 저기 골드 받으려면 결제해야 합니다 결국 결제해요 골드를 받으려면 결제하려잖아 아 내 캐릭터 이름을 바.. 아이씨 내 걸 버려야 된단 말이야? 나의 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 이 내 이름을 버려야 된다고? 아이씨 불편해 아 나의 나의 유청든 이 캐릭을 원조 가츠 어때? 하하하하 나 진짜 원조야 내가 오픈베타 열리는 그 1초만에 만든 캐릭이에요 오픈베타 때 옛날에 원조 가츠 돌아온 가츠 차라리 돈 가츠를 하라 그래 가츠 동 하하하하 아 근데 이거 진짜 잘해야 돼 왜냐면 이거 한 번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 바꾸는 거? 아 나 진짜 바꾸기 싫은데 이거 왜 D7 이런 거 이상한 거 붙어가지고 이씨 원조 가츠를 하겠습니다 아 백인대장이었어 그래 나 맞아 옛날에 우리때 백인대장까지 하고 안 했었지 부사령관 하려다가 이거 UI를 좀 크게 하는 방법 없나? 내 눈이 노안이 왔는지 글자가 너무 작은데 뭐야 죽은 원인 뭐야 저거 이거 근데 날짜가 다 똑같죠? 이때가 아니야 다 06년 10월 10일 왜 날짜가 다 똑같이 나와? 마가테르돈 내가 최초 킬인데 왜 이렇게 나오지? 아 없죠 그쪽이 패치된 날이 저때에요 이것도 몰라요 근데 이거 70부터 이렇게 하는 거 보다 아 내가 보기에는 이거 적응하려면 차라리 1부터 키우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70부터 하는 거 보다 차라리 칼림도우로 돌아가서 뭐야 늑대 인간이 뭐야? 직업 체험도 있네요 이거 신규를 왜 55레벨을 주지? 아 고블린이 호드로 생겼구나 아 고블린이 호드로 생겼구나 난 이거 4개였는데 오크 언데드 타오린 트롤 그러면 판다레는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어요? 나는 오크 나는 무조건 오크야 아니 얼굴이 다 똑같아 허리가 이거 좋네 난 원래 전사했으니까 전사해야지 자아 세나리우스의 친구 점.. 이 새긴 뭐야 점꼬 튼.. 점꼬 튼.. 점꼬 튼튼한 트수냐? 하하하 야 죽이지마 내꺼야 사르코스를 처치하시오 누가 죽였어 아 진짜 사실 이걸 처음 해보고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 1렙부터 하라고 그러면은 별로 추천한거 쉽지는 않다 할게 너무 많아서 적응하기 힘들거야 너무 오래된 게임이고 해본 사람이 다시 해보는거입니다 어후 시끄러워 어우 중갈 독심 그거 내꺼야 때리지마 때리지마 그러면은 여기 대족장님 있는데 가면 누가 있나요? 다 바뀌었으면 옛날엔 쓰라리 있었잖아 누구로 바뀜? 싸울팽으로 바뀌.. 싸울팽이 원래 입구에 있었는데 여기 서있었는데 여기 싸울팽 힘의 골짜기 여기 입구에 아 싸울팽이 있네 싸울팽 승진 많이 했네 아 아 난 지금 다 이게 새로 보는거라 엄청 궁금해 발견 실바가 있구나 아니 왜 실바가 대족장이지? 흐흫 흐흫 언더시티에는 그러면 누가 있어 언더시티에도 실바가 또 있어? 캐릭터를 왜 이렇게 두개씩 그러면 중복을 해서 해놓은걸까요? 이유가 있을거 아냐 그러면 썬더블러포 가면 누가 있어? 켈른 있어? 거기서 다 바뀌었어요 야 그리시카는 아직도 있네 와아 씨 안녕히 가세요 얘는 정말 오벳대부터 아직까지 고대로 있는 이 자리 고대로 지키는 사람 중에 한명이네 아 진짜 반갑다 그리시카 14년동안 이 자리에 서있네요 얘는 가몬도 있냐 아직? 맨날 애들이 가몬때리고 놀았는데 롱타임 오그리마의 영웅이 됐어 왜? 오그리마의 영웅이 됐어 왜? 오.. 왜 오그리마의 영웅이지? 여기서 맨날 싸웠는데 여기서 맨날 깃발 꽂고 맨날 싸우고 앉아있으면 그냥 와서 깃발 딱 캐릭터 이렇게 오른쪽 딱 클릭하면 딱 나오잖아 십몇 년 전이지 여기서 여기서 깃발 꽂고 막 싸울 때면 전쟁을 해도 일로 다 쳐들어오잖아 그래 이거요 이렇게 딱 깃발고 딱 빗나감 안 맞어 어떻게 해 한 대도 안 맞어 한 대도 안 맞어 한 대도 안 맞어 한 대도 안 맞어 하... 내가 졌어 이거는 무슨 캐릭이야 드러나이? 드러나이가 왜 호드에 있죠? 나도 이거 있는 것 같은데 ichte 나 저거 있는거 같은데 아니 저런거 형상변환템같은거는 옛날 불성때도 있었어요 이게 원래 내 본캐지 이름도 지금 바뀌었고 옛날 진짜 옛날템들 근데 이거는 왜 다시 왜 내 가방에 들어온걸까요? 대체 왜 내가 이거를 양보를 했지 썬더퓨리를 옛날 오리 때 오리 때 썬더퓨리를 들고 있으면 진짜 엄청난 사람이었지 썬더퓨리를 들고 있으면 근데 내가 이거를 부탱한테 양보를 해줬어 내가 만들고 싶었는데 그때 아 이것도 다닦아 이것도 오랜만이네 다닦아 여기 진짜 유물광물관 아닙니까? 옛날 오닉시아 가죽배낭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에? 이거 있는 사람 있어 지금? 이게 온식시아 잡아서 이게 진짜 완전 14년 정확히 14년 전 물건이야 진짜 이게 처음에 안키사즈 나왔을 때 순 잡고 나서 이거 먹고 나서 앞마당 딱 가면은 이길 놈이 없었어 발동이 워낙 잘 돼가지고 엄청 강력한 도끼였죠 엄청 강력한 도끼였죠 엄청 강력한 도끼였죠 오크는 또 도끼 특성이 있어가지고 성전사 마법 부여 그때는 성전사 마법 부여 했었지 그래서 제 아이템보면은 다 도끼잖아요 무기를 도끼를 많이 썼어 오크가 도끼 특성이 있어가지고 특화 특성이 세면로 내게 잘게 하는 부분 글자가 잘게 하는 중 책을 읽고 책을 읽고